안녕하세요. 주식보좌관 김대희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현재 일요일 날입니다. 오후 5시 2분에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갖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스페타시스 월요일 오전장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좀 당황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 전일 대비 마이너스 5.79% 하락한 3만1,750원의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사실 81% 정도 뜬 것은 금요장은 보통 주말간 어떤 리스크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나큰 이슈라든지 호재든 악재든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거래량들은 사실 전일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엔비디아 관련지로 사실 상승 추세가 이어갔던 종목인데 갑작스러운 풍문들이 돌기 시작했죠. 유상증자에 대한 풍문들이 돌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주가를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대신 외인들이라든지 세력들 또 기관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법이 깊을 때마다 매수세를 가져왔다 보니까 개인들 중에서 일부 이탈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는 기대심리에 의해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사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풍문이 사실이 되고 그렇다 보니 지금 유상증자도 사실이 되고 또 일단 인수합병 부분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간차 즉 좋은 호재는 시간의 거래 중에 나오고 나쁜 악재는 시간의 거래가 끝난 뒤에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개인 주주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분노를 자아낸 이런 부분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그럼 과연 내일 장에서 외인 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는 이 안에서 지금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신용 공유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내일 어떤 부분을 우리가 대응할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버입니다. 선배님들.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제 지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만 열흘 기간 동안 15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0원 한 장도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주식을 하면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선배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지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안 하고 다만 선배님들 이 좋아요 구독도 많이 좀 눌러달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물론 이 부분이 제가 월급도 있겠고 저희 가정의 행복도 있겠지만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좋아요 구독들이 초반에 많이 눌러져야지만 이 컨텐츠 추천 컨텐츠로 올라가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부터 타점까지 우리 선배님들 절대 이 5만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다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만 분 저희 지금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가 20만이 좀 넘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그래도 1만 분에서 2만 분 정도는 함께할 수 있다면 저희도 세력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스페타시스 들어갈 텐데요. 일단 기사부터 보면서 공시내용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대책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요. 장마가무에게 무슨 일 이스페타시스 올빼미 공시에 뿔난 개미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페타시스가 그동안에 사실 풍문이나 루머들 떠돌았던 얘기들을 8일날 전부 다 쏟아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문제였죠. 자 시간의 거래 4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호재성 뉴스 즉 이 시설 투자 자금으로 4천억이 들어간다. 이 시설 투자가 뭐였나요? 바로 전구체 관련해서 또 이 시설 투자들이 들어간다는 풍문을 깨다 보니까 이걸 굉장한 큰 호재로 작용을 했죠. 실제 시간의 거래에서요. 선배님들 실시간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시간의 거래에서 19만 3,592주라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전일대비에서 230% 이상 시간에서는 보통 2만에서 3만 정도만 거래가 나와도 사실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20만 주 이상 나왔다는 거는 사실 상당한 거래들 즉 개미들이 이 호재성 기사들을 보고 호재성 뉴스를 보고 시설 투자에 대한 뉴스를 공시를 보고 급격하게 매수를 했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대를 누가 과연 쏟아낼 것이냐. 저는 일단은 일부 외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에서 일단 이 일부 물량을 넘겼을 것이다. 왜?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실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아무쪼록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이 항상 많은 손해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음 공시가 나와버리죠. 보게 되면 아예 그냥 공시로 볼까요? 제2호 인수추진 자, 제2호 그룹 이 제2호가 어떤 그룹인가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에서 필수 소재 요즘 이제 필수 소재로 떠오르죠. 국내에서는 유일한 지금 황하리튬이라고 하죠. 황하리튬이 전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전도율을 높이는 걸 갖고 있는 게 바로 제2호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2호 그룹 인수추진에 있어서는 호재죠. 왜 2027년부터는 지금 현재 배터리들이 리튬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는 요즘 4, 6, 9, 5 부분에서 LG 앤솔이 사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 다음 차세대 배터리는 누가 뭐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겁니다. 화재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이 소재 자체가 액상이기 때문에 화재에 있어서는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지속 시간이 리튬이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보다도 두 배 이상들이 잡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배터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전고체입니다. 지금 제일 빠른 게 삼성 SDI가 2027년부터 출시하기로 되어 있고 LG 앤솔이나 이런 SK온 같은 경우도 2030년이면 상용화까지도 마칠 것이라고 예견이 나와 있으면서 지금 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집중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이 우리 이스페타시스 즉 엔비디아 관련주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페타시스가. 그러면 2차 전지는 이스페셜 케미칼인데 엔비디아에서 이 편향적이었던 부분이 사업을 다각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수가 엔비디아 관련주인 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 계실 테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페타시스 그룹 자체가 이스페타시스가 뭘 만듭니까? 바로 인쇄 회로기판입니다. 이걸 PCB라고 하거든요. 이 PCB가 기전에는 노키아라든지 시스코, 주니퍼, 아리스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요. 이걸 좀 폭을 넓혀서 구글 그다음에 엔비디아, MS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력사들을 신규 고객사를 넓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은 엔비디아의 독주체제는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도 엔비디아에 굉장히 우호적이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지금 호재로 호재로 닿았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되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봉지였죠. 시설 투자 OK 전환사체,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유상증자가 나와버립니다. 지금 유상증자가 5,500억 규모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2,000억은 어디? 시설 투자 자금으로 쓰여진다. 3,000억은 제이노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여진다고 하죠. 탑업인 인수. 그런데 이 부분을 유상증자로 할 줄은 몰랐던 부분이죠. 왜? 이 수도 지금 스페셜 케미컬도 그렇지만 이 수도 상당한 현금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통한다는 얘기가 나왔더라면 시간에 걸어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주주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고 외인들이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에서 던진 거는 지금 이만한 보유량을 가진 게 외인이나 기관밖에는 없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사실 월요장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낙복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신용매매. 우리 선배님들 이스페타시스는요. 증거금 40%짜리예요. 무슨 말이냐. 100만 원을 사기 위해서는 40만 원의 현금만 있으면 6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페셜 케미칼 또 이스페타시스 모두 엔비디아 관리하다 보니까 신용 공용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보통 신용 공용율이 6에서 8 정도가 건강한 신용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두 자릿수예요. 특히 22.83%까지도 올라가면 분명히 외인들은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나갈 때는 이 신용 잔고들을 털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11월 1일부터 공용율이 좀 낮았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일단 금요정에서 한번 털어냈죠. 11.8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11%면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보통 11에서 13까지가 또 기원 평균 공용율이거든요. 낮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 선배님들 금요일날 신용 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출렁거릴 것이다. 이럴 때는 단일가로 사실 단일 하루로 출렁거렸을 때는 일단은 반대매매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반대매매가 나올까 봐 미리 대응하시는 선배님들이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월요일날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영상을 켠 건데요. 저는 선배님들 지금도요. 지금도 제가 필승 2기자방 제 방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방에서 필승 2기자방 보시면 제가 각종 종목들 무료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다 드리고 있고요. 이 텔레그램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드리는 건 이 세력들이 15년 동안 보면서 제가 엄청난 세력 변동성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내일 일단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내일 일단은 오전장에서는 홀딩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홀딩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외국인들 투자비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종목별 투자자 누적 순매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죠. 자 이게 보시면 천주 단위입니다. 천주, 만주, 십만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11월 8일 날 외인들이 45만 7천주 기관은 80만 2천주를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요. 시간에까지가 아니라 일단 장중에서 일단 매도를 한 건데요. 그렇다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매도가 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즉 10명 10명 이내에 사모펀드는 10명 이하로 구성되면서 한 명당 100억에서 많게는 500억 이상도 하겠지만 하여튼 2천억에서 8천억 내로 굴릴 수 있는 사모펀드 자금들이거든요. 자 보게 되면 사모펀드가 4만 4천주 정도를 떨어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거는 사실 크게 부분 찾아가 있지만 그동안 매수한 걸 보면 자 사모펀드 아니면 외인들에서 비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인들에서 털어냈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 월요일날 반대매매 또는 이 부분들에서 공포심리를 자극해서 개인들을 떨어낼 수 있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죠. 선배님들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엄청난 악재로 돌발했다면 외인들이 지금 지금 현재 여기서 14일부터 18일까지만 갖고 있는 물량만 대강 봐도요. 약 100만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걸어서 20만주 떨어냈죠. 20% 정도 떨어낸 거예요. 자 만약에 진짜 너무나 큰 악재를 외국인들이 뭐가 빠르다고 그랬죠. 투신들 다 정보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동성을 예고했다고 하면 물량들 20만주가 아니라 40만주 50만주까지도 덜어냈을 것이다. 그러면 한 번에 일단 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 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월요일 장에서 일단은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침에 오늘 만약에 금요장에서 5% 정도 빠졌다고 하면 제가 아예 선을 그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선배님들 밑에는 지지 라인들이 없으실 거예요. 아예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이면 밑에 하단 선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 밑에 지금 이 120주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120주봉을 우리가 지지 라인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거 두 번입니다. 여기까지 빠질 수는 없어요. 선배님들 그런데 최악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여기까지 빠진다고 치면 저는 3만 원을 이탈하는 이 부분 이게 바로 공포심리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선배님들이 여기서 이탈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일단 강력 홀딩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사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뭐 스토키스트이든지 이런 기술적인 지표가 아니라 외인들이라든지 또는 기관들의 실시간 창구 물량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창구 물량이 뭐냐고요. 우리 선배님들 HTM에서는 잡히지 않는 예전에 모건 스탠리 혹시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월달 기사였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이 삼성부터 아이스카이닉스 반도체츌를 하향 보고서 쓰기 이틀 전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뺐을 때 창구 물량에서 천억 원 이상 던져냈지만 이 HTM에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장난들 치려고 하면 또 창구 물량들을 움직일 텐데 이 부분들은 제가 오전에 빠르게 영상 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선배님들 라이브 방송으로 드릴 테니까 선배님들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3만 원까지 만약에 이탈을 했는데 엄청난 변동성이 있다?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그러면서 매수과 대비 3만 원 3만 원이면 지금 천 원 천 원이니까 약 2%에서 3% 만약에 하락 비하까지 점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7% 부근 이 부분까지는 고통스럽더라도 일단은 홀딩을 좀 하셔라. 그럼 그다음부터는 제가 영상 통해서 또는 필승 이기자 방이라든지 실시간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실시간 대응 전화 드리겠지만 안 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해서라도까지 이 부분 실시간 대응 드릴 테니까 반드시 지켜내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왜? 말씀드렸죠? 악재가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래요. 전환사체가 됐던 유상증자가 됐던 이게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잘못되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진짜 욕을 한 사발 먹어야겠지만 이 타이밍이 문제일 뿐이지 이 출처 어디에 쓰는지까지만 정확하다 그러면 이게 대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지에 보면 뭐가 나와있나요? IR이 남아있죠. 즉 이 증권사들을 토대로 8일부터 8일날도 한번 했고 10일날 즉 아 11일날 13일날 연속으로 지금 왜 유상증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IR들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IR 속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진정한 재료들이 분명히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변동상에서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 내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에서 5% 부근이면 손절하는 게 맞죠. 하지만 손절 폭이 좀 깊으신 분들은 이때가 아니라 대려 최적적 타임에서 일단 추가 매수하면서 내 신용 물량을 안 털리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쓸데없이 서민한테 홀딩하라. 그럼 신용 쓰지 말고 어떻게 홀딩을 해?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상들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네이처셀 우리 기술 투자 G2파워 이거 김대희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열흘 기간 동안 네이처셀은요. 이것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세력주입니다. 제가 한참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때 2016년도 18년도 제약버유의 봄이었죠. 이럴 때 사실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었다가 엄청나게 더 변동했었는데 제 네이처셀 영상 보면 13일 전이 아마 첫 영상이었을 겁니다.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10월 23일날 20%까지 급등하다가 12%까지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 영상을 드리면서 선배님 이거 지금 세력들 창고 물량도 엄청나게 움직이는 부분이 이거 지금 빠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6박 7일 동안 60% 이상 수익을 먹어나오고 또 마이너스 24% 제가 한 번 더 수익을 냈죠. 그게 마이너스 24%까지 거의 하한가까지 갔던 종목을 바닥권에서 제가 다시 세력들 움직임 면밀히 관찰해서 15% 이상 수익을 내면서 한 주간 거의 150% 이상 샤페론 같은 경우는 당일날 수익을 다 끝내버렸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린 건 제가 전 조직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 이렇게 신용장고들 위험한 종목들은 우리 선배님들 10만 원이 있던 간에 50만 원 100만 원이 있던 간에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 속에서 수익을 내드리면 분명히 선배님들 이런 눌림목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떡락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재료 부분들은 나쁜 재료들은 아니에요. 인수합병원에서 이제부터 커질 수 있고 정보체도 관련해지만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지금 수반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IRA 즉 전기차 보조금 있죠. 이거 철폐 당장 못합니다. 테슬라도 연결이 되어있지만 공화당 소속 인원들이 지금 경합주에 굉장히 꽂혀있던 조지아라든지 펜실베니아 쪽에서 이 공화당이 굉장히 밀어졌단 말이에요. LG엔솔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관련된 공장들 짓기 위해서 보조금들 굉장히 약속을 해놓는데 이거 바로 철폐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재료들이 지금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누려서 우리 이스페타시스 많은 주주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게 최소한 1만 명 2만 명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털리지 않고 저점에서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종목 수익난 종목까지 무료로 다 오픈해드리면서 좋은 재료들 매수해서 잃는 투자가 아니라 되려 다시 얻어올 수 있는 즉 승리하는 투자를 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요일날 여러 가지 떠들어댔는데 중요한 건 내일 월요일장에 대응 전략이겠죠. 제가 새벽부터 지켜보면서 오전 대응 전략들 면밀하게 좀 우리 선배님들 해드릴 테니까 월요일 오전부터도 저희 이스페타시스 많은 분들 라이브 방송 들어갈 거니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재료 호재는 분명히 살아있고요. 엔비디아 ILA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셨죠? 월요일날 변동성 심할 때 제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편하게 쉬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보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